조별과제 하다가 폭발하지 않는 법 학교생활이 막막할 때 펼쳐보는 나만의 책 쉽게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학교와 교실 속 문제들에 대해 가장 실용적인 답을 주는 시리즈 생각학교의 슬기로운 학교생활 이번에는 교실 안에서 경험하는 관계 갈등 해결 비법이 담긴 조별과제 하다가 폭발하지 않는 법을 출간했다. 과제를 함께 준비하면서 협동심을 키우고 의견이 다른 친구들끼리 소통하면서 리더십까지 기르자는 취지의 조별과제는 어느덧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에게도 스트레스를 주는 갈등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책은 조별과제야말로 청소년 친구들이 한걸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한다. 갈등 때문에 힘들다고 모른 척하기보다 문제를 마주했을 때 해결 방법을 생각하고 그 방법을 적용해보면 이후에 자라면서도 비슷한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의 각 꼭지들은 저자가 직접 듣고 해결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자신이 호구가 됐다고 고민하는 친구 분노 유발자 때문에 인류애를 상실한 사례들까지 교실 안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했던 이야기들 속에서 해법을 찾아간다. 또한 갈등의 꼴을 깊게 만들지 않기 위해 친구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내 마음을 표현하면 좋을지에 관한 내용은 선생님의 솔루션 항목으로 묶었다.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단단한 친구관계를 만들기 위한 특별한 비법들이 차곡차곡 담겨있는 이 책을 통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생활하기를 바란다.